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필립광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다룬 토픽이긴 한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문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또다시 임플란트 치료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병원이나 의사를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이미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 치과 치료입니다 성공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나를 꼽을 수는 없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의사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입니다 물론 양심적인 치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고요 둘째로는 환자의 건강 상태입니다 아무리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환자가 잘 아물어 주시지 않으시면 실패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공적인 치료 이후에 꾸준한 관리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라고 하는 것은 자연치아를 상실했을 때 그것을 수복을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치아 이식을 하는 것인데 자연치아를 상실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렇게 뽑은 것인데 임플란트 자체도 몇 년 동안 성공적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나서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 질환이 생긴다든지 보철물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것들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성공적으로 치료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타까운 것은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알맞는 치료를 하면 부작용이 생겼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기가 훨씬 수월한데 이미 병이 많이 진전이 되어서 결국에는 임플란트 마저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요즘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이나 TV를 보면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과 치과의사가 많은데 어떤 의사가 임플란트 경험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는지 혹시 임플란트 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임플란트 전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일반 치과의사이고 치과대학에서 임플란트 교육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일반 치과의사가 되어서 주말이나 파트타임으로 단기 코스를 밟아서 임플란트 수술을 배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도 뉴욕 주변에서 임플란트 수술 코스를 운영한 지가 거의 10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한인 의사들과 교류가 있고 또 거의 수백 명의 의사분들과 아직까지 계속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상의도 하고 같이 케이스 같은 것들을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훌륭한 의사분들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면 어떤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는 여러 종류의 전문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정 전문의가 있고 신경치료 전문의가 있고 보철 전문의가 있고 여러 전문의가 있는데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 전문의는 치즈과와 구강외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 3년에서 5년 내지는 6년 정도까지 수술만을 잇몸 수술이나 이런 외과적인 그런 수술을 계속 수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의가 정식으로 되는 그런 과는 두 과밖에 없고 임플란트의 치료는 약간의 특성이 있는데 임플란트는 수술과 보철 치료로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당연히 수술이 까다롭고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보통 미국에선 수술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임플란트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경우가 20%도 안 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일반 병원에서 직접 모든 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인 커뮤니티도 비슷한 경우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치과 자격증이 주어진 이후에 3년에서 6년 정도의 수술만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는 그 이후에야 전문의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제가 지금 있는 콜롬비아 치과대학에서 치주과에서 지금 그런 전문의들을 배출하고 있는 거기에 주임 교수를 있습니다 치주 과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수술 전문의는 몇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조언하는 것은 치료를 하는 의사가 수술을 정식으로 수렴받은 수술 전문의인지 아닌지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병원과 의사 선택인데요 오랜 경험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하는 의사가 같은 병원에서 얼마나 오래 있을 것인지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의사들이 모여있는 큰 병원이나 네트워크 병원에서는 의사의 이직률이 의사가 자주 옮기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환자의 독특한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독특한 상황을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플란트도 꾸준히 오랫동안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임플란트 치료를 한 의사가 더 이상 같은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치료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종류도 상당히 많고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중요한 건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을 때 그 당시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아는 것이 성공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판가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의사에게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이나 먼 곳에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임플란트 주변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의사들이 있는 큰 병원이나 네트워크 병원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치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면 하나만 해도 될 임플란트를 두 개나 세 개 내지는 과잉 치료를 한다는 사실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자연 치아도 너무 쉽게 뽑아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끔 강요하는 의사들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임플란트 치료는 자연 치아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한 이후에 마지막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치료 이후에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잇몸 질환 같은 부작용이 생겼을 땐 나중에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성공적으로 치료가 다 마무리졌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 병원에 계속 안 가시고 그러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검진도 받으시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엑스레이도 찍어서 임플란트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변에 남아있는 자연 치아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조기에 진단을 내리고 다시는 자연 치아를 뽑지 않는 상황이 되게끔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어떤 식으로 병원을 선택을 하고 어떤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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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